경남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고민이 깊습니다. 바로 헌재에서 결정한 인구 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도내 인구가 적은 군단이 도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위기에 놓이자 여러 역기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대응해가면 좋을지 오늘 분석해보죠. 오늘은 경남도의회 장종하 의원,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먼저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핵심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도의원 의석수가 줄어든다 이거죠?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 면적, 교통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이 돼서 정해지는데요. 대표적인 기준은 인구인데요. 선거에 비해 지난 선거에 비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의석수가 늘어나고요. 또 반대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의석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도시 지역의 의석수는 농산오천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남도 전체에서 도시 지역의 의석수가 증가할수록 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 공지선거법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인구 편차라고 해서 최저인구와 최대인구를 편차를 허용했거든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까지의 편차는 4대1이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는 3대1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적응하면 최저인구는 3만 1980명에서 최대 9만 5939명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옆에 있는 장중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의에 4곳에 의석수가 2개인 지역이 있는데요. 하만, 거창, 고성, 장령 등 의원수가 한 명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역의 대표성도 좀 약해질 것이고 인구 소멸에 이어서 정치 소멸도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의원님 지역구인 하만군도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선거 앞두고 개인적으로 착잡한 마음도 좀 드실 것 같고 국민들 목소리도 다양하게 좀 들으실 것 같고 도당 분위기도 좀 혼란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지난 10월 18일에 행안부에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 전국에 89개의 지자체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경남으로 봤을 때 밀양시와 그리고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군 전체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고령화, 그리고 도농 간의 격차 문제가 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토론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 농어촌 지역의 인구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제가 하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지금 하만에서 정치를 하면서 아무래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역시 분위기 좀 마찬가지겠죠. 의석수 감소를 앞둔 도당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89곳을 지정했어요. 그중에 경남이 밀양시를 포함해 무려 11곳이 포함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치가 좀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 소멸까지 우려되다 보니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 도의 의석 감소수는 각 정당의 유불리의 대상이 아니라 경남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 상대가 아니거든요. 도내 농사노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는요. 지역 개발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와 중요 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지면 지방 소멸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 균형 발전 및 주민복리정리 인구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경남은요. 전남과 경북보다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같거나 또는 작거든요. 지역의 대표성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그 배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이 가장 큰 이유죠? 우리 서두의 이재환 대변인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2018년도 6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상한 선거에 대해서 인구 상한 기준을 결정을 했습니다.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한 표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3표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헌법정신에 좀 의외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 기준을 우리 경남에 적용을 했을 때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약 9만 6천 명 그리고 하은선은 3만 2천 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창원과 양산 그리고 김해 같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선거구에서 분구를 해서 선거구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함안과 거창, 창령,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하은선 3만 2천 명에 미만 되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에 인구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외에 다른 측면을 두루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 거죠? 저희가 어릴 때 사회 시간에 비하면 게리멘더링이라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를 핵정하는 것을 게리멘더링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선거구 핵정은 공정선거를 위한 토대이고 거기에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인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구 수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요. 평등 선거 원칙에 따라서 조금 전에 장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 1, 4대 1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각자의 투표 가치는 동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분명한 가치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농산오천 지역은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수록 당연히 홀드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농산오천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할수록 줄어든 만큼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해야 될 업무량이 증가하는 거죠. 즉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반대로 주민들의 권리와 권한을 반으로 쪼개졌다.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주의의 공백이 커지는 것은요. 결론은 평등한 주민들이 누려야 될 권익과 지방 자체에 대한 권익을 상실하는 것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일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온 이번 헌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산과 울산 같은 광역시와 달리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 경북처럼 광역도 체제에 있는 행정구역이 돼 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 지자체의 역할, 경남도의 역할이 보통 정책과 사업 예산에 대해서 기획을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초 시군에서 사업들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선거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비용 대비 편익 조사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지역의 정치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하만군 같은 경우에 지혜바다 같은 도서관을 유치를 했다든지 도시해장 사업을 유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비용 편익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어떤 정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유치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의 정치인의 감소는 그만큼의 정치적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가정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군단위 지자체 더 설 자리를 잃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참 많은데 이게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선거구 획정이 지금 4개 군에 2개 선거구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결정은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원래 10월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자체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이 돼서 이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대선도 있고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국감도 얼마 전에 끝나기도 했고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게 단순히 우리 경남의 4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17개 농어촌 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지금 얼마 전에 창녀에 계신 우리 신영권 노원께서 자유발언을 하시기도 했고 제가 대표 발의로 지금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통폐화 문제에 대해서 결의문도 지금 정부와 국회에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전국적으로 좀 연대를 해서 국회 전개특위와 꾸려질 즈음에 국회에 좀 방문을 하고 찾아가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또 농어촌 특례를 또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면 단순히 의원수가 감소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민 목소리를 낼 창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나운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지방자치의 핵심이요? 글쎄요. 도민 목소리가 그대로 잘 전달이 되는 게 핵심 아닐까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방의 자치를 이끌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되는데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거제도를 도입했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을 뽑는 거잖아요. 즉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지방의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매우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방의회는 꼭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요. 왜 그러냐. 창원시에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3조다.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들어가는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경남도와 시의 예산을 행정사무감사나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의석수가 줄어든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거나 권리가 참여할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주민들이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전달해 줄 대신에 소통의 역할을 참고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의석수 감소 대상인 도내 4개군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는 지금 국회에서 정계특위약 구성이 돼서 그 선거구를 핵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래 일정되더라면 10월에 정계특위약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대선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구 통폐합 지역이 우리 도내의 4개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의 17개 농어촌 지역에 해당이 되니까요. 우리 경남도구에서 자유발언도 있었고 또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또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또 국회에 또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또 전달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17개 광역시장 농어촌 지역들과 함께 연대를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염려가 되는 것은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핵정 문제는 정해진 시한 안에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원래 선거가 있기 6개월 전에 선거구 핵정이 논의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거구 핵정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3개월 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심지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선거구 핵정이 안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본인 선거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만큼은 정말 그런 헌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에서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면 더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방의회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서명운동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만군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만군도 그렇고요. 창령과 거창, 고성도 지금 각 지역별로 서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지역의 목소리들을 우리 국회에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면 해당 지역의 선거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려되는 것은 정책 간 대결이 아니라 당대당 혹은 후보대 후보 간의 어떤 흑색 선전이 난무될까? 이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너무 큰 걱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때 선거구 변경은요. 현역 의원을 비롯해 출마 예정자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선거구가 줄어드니 아무래도 공청 경쟁이라든지 선거운동이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는 당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이준석 당대표가 추진하는 공직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젊은 당원들의 가입이 세도하는 것처럼 이제 구태인, 마타도우식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마타도우식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걸러지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가 이제 통폐합되겠죠. 그러면 소지역주의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시군이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있는 지역을 보시면 특정 지역의 표심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의석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준다는 이유로 의석수가 줄어들며 반대로 선거구는 넓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앞으로 도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의석수 감소를 계기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방정치는 무엇인지 또한 지방의회가 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구성 이런 걸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개특위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여당이 민주당의 의석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라도 정개특위를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거구 획정이 왜 중요하냐. 도의회 선거구는 국회에서 하지만 시, 군의원 선거는 도의회에서 합니다. 그럼 도의회에서 정해진 다음에 인구 편차 3대 1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시, 군구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거구 자체를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해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미리 예측 가능하게 좀 해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좀 이제 안 바뀐다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늘 변동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의 권리가 변동이 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지역주의를 극대화하는 이 부분도 우리는 우려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의석소 감소가 정말 많은 논의거리를 담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또 대선도 저희가 앞두고 있어서 당대당 대결이 더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선거를 준비하면서 초당적 결의 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일부 정치인들의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그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이재한 대변인님께서도 현실 정치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 만나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싫어합니까? 특히나 이번 저희가 이 이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주민들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지방의회 없애라. 지방의회 없애고 지방의원들 대체 뭐 하는데 지방의회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견들을 담아내서 행정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지역 일꾼들은 필요한,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큰 선거들을 앞두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이재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이제 선거가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던 돈 선거,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 그런 조직 선거 그런 선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재한 대변인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저희 이재한 대변인처럼 좀 젊고 능력 있는, 영향 있는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에서도 좀 영향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앙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로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는데 사실 지금 우리 경남만 봤을 때도 뭐 당연히 우리 당도 좀 변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국민의힘도 좀 정치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의원 의석수 감소 문제에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행동 취약 계획이신지 지금으로서는 모든 키는 국회가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의 이제 목소리들을 담안해서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도의회와 그리고 또 해당 기초 지자체와 함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개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지역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지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특위가 하루속히 구성이 되고 나면 전국에 있는 지역들과 연대를 해서 이재한 대변님도 함께 또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들이 가중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